산에서 요리하는 것은 다르다. 산, mountain, 산에서 요리하는 것은 요리하다, cook, 요리하는 것은 cooking, 다르다, 다른, 영어로는 different.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산에서 요리하는 것은 다르다. 요리하는 것,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다르다, 다른, be different.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키면 됩니다. 요리하다, 영어로는 cook을 씁니다. 요리하는 것, 요리하는 것 하게 되면 ing를 쓰면 됩니다. 뭐뭇은 다르다, is different. 다음에 산에서, in the mountains. 산에서 요리하는 것은 다르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cooking is different in the mountains. cooking is different in the mountains. cooking is different in the mountains.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당신은 좀 더 오래 음식을 요리해야 한다. 요리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Have to use죠? 요리하다. 국이라고 하는 편을 씁니다. 그러면 좀 더 오래 길게는 long이죠? 이 아를 쓰게 되면 좀 더 오래 비교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은 좀 더 오래 음식을 요리해야 한다. 당신은 요리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have to라고 하는 편을 쓰고 있습니다. 요리하다. 어떤 단어가 있죠? cook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무엇을? 음식을 요리하는 거죠? food입니다. 좀 더 오래. 좀 더 오래는 long 하면 되겠죠? 당신은 좀 더 오래 음식을 요리해야 한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You have to cook food longer. You have to cook food longer. You have to cook food longer. writing test.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빵을 굽는데 한 시간 걸린다. 빵을 굽다 영어로는 bake bread.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다. 라고 하는 표현은 it takes time의 시간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빵을 굽는데 한 시간 걸린다. 뭐뭐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it takes 시간 쓰면 됩니다. 시간 한 시간 걸린다. 한 시간 아우죠? 그런데 한 시간이니까 어 아우아 아닙니다. 엣지가 소리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금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우아 몸으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어가 아니라 언을 써줘야 됩니다. 다음에 빵을 굽는데 빵을 굽다. bake bread. 빵을 굽는데 한 시간 걸린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It takes an hour to bake bread. It takes an hour to bake bread. It takes an hour to bake bread. to bake bread. 한번 수의 치가 변해봅니다. 감사합니다.